나 이거 여쭈어. 좋아. 좋아. 서해링고 해링고 서해링고 해링고! 이거는 반전 있는 곡이에요. 한 편의 뮤지컬츠로 선곡을 한다고. 표정이 중요해. 한 편의 뮤지컬츠로. 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저거 빨아야 돼. 좋아 좋아. 넘기로 하자. 감정. 내가 사줘야 할 수 있는. 지난번에 넌. 넌 만나. 오이. 아 잘한다. 야. 너를 아무리 지울래도. 함께 한 날이 얼마인데. 지낼 시간을 보면서. 자꾸 우리를 흐르지 마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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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저희만의 분리. 옳지게. 옳지게. 올 시다의. 또 보여지게 다시 너의 떠난 나 너로 기도 죽지 않아 확 무너지지 않아 So I gotta be a 라라라라라 얘들만 봤어? 문 닫아 얘들 언니가 알지 아 이거 아니야? 출발 봐 출발 봐 우선 뜨면 돼 빨리 안 넘어야지 야 안 나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언니 뭐야? 근데 보통 나오거든 나와 내 생각엔 너 100점이야 이건 100점이야 혜연이는 100점이다 언니 발 괜찮아 혜연이는 완전 잘한다 혜연이는 완전 잘한다 나 뮤지컬 보면서 쉬는 거야 4야 너는 연기력이 점수가 별 5개 난 느낌이 나 아니요 그럼